3년 전 청년동 감사합니다 난 자줘요 완전히 이렇게 사르래요 아 시발 뭐야 아 아 아 아 아이씨 잠시만요 그래서 너 누구 보니?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게임 방송을 본대요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그래갖고 어?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우리 오빠 또 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누구를 좋아하냐고 말해보니까 아 슬프님이 나오는 거예요 슬프님이 아 슬프님이 알면 우리 오빠도 알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래갖고 내가 야 기대 봐 너 코킹 알아? 이랬어요! 우리 오빠도 유명해 되게 유명해 그랬더니 아로또 슬프님 알면 다 아는거지 이러고 또 막 뭐라고 그러고 뭐라 그랬지? 오킹? 오킹이요? 아 알죠 슬프님 방송 보면 아니 유튜브 보면은 맨날 그 클립 아니 그 뭐지? 영광에 나와요 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너 구독 안했니? 너 지금 장난하니? 이러니까 막 왜 그러시죠? 그래갖고 이제 너 기대 봐 딱 하고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역시 불안이지만은 아이씨 아이씨 박수 또 해야 돼 아 드림하는 꿈을 꾸죠 행복되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라 포트나이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기 뭐야 프로게이머 뭐 신우 신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내 초보야 그래서 어? 저기 사람 지나간다고 해서 딱 맞춰 그러면은 반피 달겠죠? 반피 이후로 절대 못 맞춰 반피 이후로 절대 못 나 말했잖아 한 대 뭐야 포트나이트는 한 대 딱 맞자마자 반포자 이 어? 해운대 이 편한 세상 바로 아파트 만들어갖고 저쪽에서 쏘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어 그냥 바로 만들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때문에 포트나이트가 그 유입이 너무 유입되기가 너무 힘들어 저도 포트나이트 그래도 재밌어서 그래도 했거든요 진짜 숙제 그런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하다가 그 고인물들 그것때문에 빡쳐서 못하겠어 단비가 원피스 남이라고? 단비가 원피스 남이라고? 단비가 원피스 남이라고? 나미가 또 가형이라고? 뭐야 너무 급성장한거 아니야? 단비에서 갑자기 단비가 나미라고 원피스 남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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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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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기를 했지 그러니깐 막 오킹 내가 할 얘기 있다 이거는 술 마신 김에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하여튼 뭔데? 진짜 왜? 뭐 땜에? 내가 너무너무 지랄했나? 하여튼 왜? 그니까 후 한잔해라 난 이제 짠만 해주고 어 와 올 때 우리 별루다 우정잉 오킹 단톡방에다 얘기 안하고 저기 마 오현민이한테 전화했노 한거야 올 때 자기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현민이한테 먼저 전화해서 전화해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다고 그거에 진짜 속된 말로 야마가 돈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비율 50% 넘어간 썰있다 오업 아니 아니 저는요 진짜 이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어 제가 푼 썰들 중에서 MSG가 20% 이상 들어간거는 우정잉 썰밖에 없어요 하하 우정잉 말투 이거 막 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게 진짜로 20% 이상 넘어간거는 우정잉 썰받 우정잉이 걸을 때 우벅우벅 소리가 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어 이거 말고는 나는 진짜 MSG 20% 이상 친적 단 한번도 없어요 진짜로 어 흠 흠 흠 흠 그래 웃을 때 우정잉이 웃을 때 마 마 마 마 마 느그 저장이랑 마 이렇게 안 웃어요 왜 틀 커버린거에요 ㅈㄴ 찌질하게 문자로 그럼 사귀자 걔가 응 한글자 나 지금 너 저장 나 지금 너 저장 그 이름에다가 하트 붙인다 너도 붙여 걔가 응 삼연타 응 하아 하트 하트 색깔 있는거였어 없는거였어 난 없는거였어 나도 그래 그럼 이거 같이 채우자 하아 하하하하 sk... 근데... 으이... 으응으응으우 hoped offices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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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맛있다! 맛있어! 수마크! 보내보겠습니다 나중에 익명으로다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약속 이행 안하시면 오경님 미워 재현아 응? 개꿀 미션 들어왔는데 너 할래? 뭔데? 이번 판 물구나무 서서 야자나무 오르면 5천원이라는데? 할래? 아니 제가 어떻게 물구나무 서러 간 거 같은데? 야 나 뭔가 마이크에서 뭐 삐그덕거리는 소리나는 거 같은데 혹시 물구나무 서고 있는 거 알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! 가! 인간적으로 가서 5천원 줘라 이거 저거는 저 가서 누가 5천원 주어 저건 열심히 사나요 제발 자기장 내 쪽으로 제발 제발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세요 제발 제 쪽으로 주세요 제발 하잉 뿅 뿅 뿅 뿅 읍 이케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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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 OOK OK 한마리 헤드 O O O 와 지렸다 와 와 아 아 디스 이즈 로우 내가 곧 법이다 와 이거 핵 친구 핵으로 정신 보고도 아 지렸다 수리탄 수리탄 넣어볼까? 2층에 수리탄 넣어볼까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개머리파 여기 시체에 있어요 오 너무 좋아 발소리 이거 우리거 아니야 나지롱 아냐아냐아냐 나지롱 아니에요 거기있어 건물 돌멩있어 아 확인 사망 죄송합니다 아 지들끼리 싸우고있고 저 저 형 싸웠는데 지들끼리 아 뭐야 아 석형 싸우고있어 너무 잘한다 잘못 들어 이명이 있어갖고 아 동서남북 헷갈렸다 아 아 어 몰래라 성님 성님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소리 들었을때 백업이 안올거라는 그 하지만 성님이기에 나 혼자도 충분하다 아 몰랐어요 이제부턴 저기 뭐야 유리찬 소리 내면 안돼 어머나 냈네 그게 딜레이가 있어서 파쿠르를 넘어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그 멘트를 치신 바람에 취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요 저요 제가 좀 가깝기 때문에 가라 유리카 몸뚱박지기 이게 아닌데 나이스 아 나쁘지 않았다 나 뭐지 나 뭐지 내 안에 지금 뭐지 방금 기생충이 왜 나와 구충제 먹어야죠 분기별로다가 내 안에 회충 시비지장충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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